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주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을 붙이는 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이 나라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타국에 의해 독립을 이룬 국가 중에 믿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핏땀 흘린 헌신의 객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과 지지 세력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이 나라를 국계와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것을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통도 터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비록 모든 젊은이들의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품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친구고 형제이고 자식이고 손자, 손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알지 못하여 낮은 곳으로 가고 있지만 앞선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갓난아이와 같이 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앞선하는 성경구절은 로널드 레이건 미 전 대통령이 미국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좋아했던 성경구절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위에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인용하여 미국을 샤이닝 시티 온 더 힐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미국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시립같은 어둠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은 맞으나 여러분이 희망의 빛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어둠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에 헌신함으로 본이 되어 그들을 품어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또 이제까지 헌신하신 여러분께 너무 염체 없는 부탁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의 주춧돌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젊은이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